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이 민경욱 전 의원 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귀출 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욱 인천광역시연수월 전 의원 에 대해서 경선 기회조차 제공하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마 결정을 국민의힘의 공천관립위원회가 내렸습니다. 이걸 이제 보게 되면 참 안 됐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민경욱 후보의 개인적인 그런 차원의 불행이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고 이게 이제 민경욱 씨를 제거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 사기 문제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지금까지 익히 예상되는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정당 국민의힘의 정체성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사건 인 거죠. 이제 결국은 범죄를 저지른 정당뿐만 아니고 범죄를 밝혀야 되는 그런 정당조차도 이제 악과 손을 잡은 거죠. 선거 부정이라는 그런 사악함과 손을 잡아가지고 결국 이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는 고착화되는 그런 일종의 신호등 이정표 역할을 하는 사건이 이번에 민경욱 후보를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설왕설례 했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라는 부분들을 이보다 더 또렷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건도 드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거듭거듭 아닌 것은 결국은 이로써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총선부터 저질러왔던 소위 사전투표 사기 이것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고 4월 10일 총선은 물론이고 4월 총선 10월 총선 이후에도 이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선거가 이제 완전히 국민들이 덜너리 덜너리를 서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된 거죠. 실로 이런 사회에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참담한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모호한 그런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예상하는 바가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은 이제 이 선거 사기 세력들과 타협하고 손을 잡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하는 그런 종류의 소위 전대미문의 사건에 주역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문제는 지금 극장가에서 건국전쟁이라는 것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지만 그런 역사적 사건이지만 지금은 건국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라의 정치체제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특히 사회의 지배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결국 사악함과 타협하고 손을 잡음으로써 전부가 그냥 악의 도구가 돼버리는 이렇게 되면 북한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의문을 당연히 제기하는 겁니다. 북한은 만수봉구에 누구를 지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가 그렇게 다르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그동안 선거 문제에 대해서 이론과 실전을 계속해서 갈고 따까운 클린 선거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종이 롤종이 사전투표에 사용되는 그런 투표용지용 롤용지의 입찰 자료를 가지고 이번에 4월 10일 총선에서의 사전투표자 수가 1813만 명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구입하는 총 롤용지의 여분의 20%를 제외한 80%를 계산을 해보니까 1813만 표 정도의 사전투표자 수가 생길 것 같다 이 수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 하니까 2016년 총선보다도 무려 653만 명 정도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것은 퍼센테이지로 계산하게 되면 그게 한 173%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1813만 명 정도는 대개 선거인수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 4200만에서 4400만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이 무려 40%에 육박하는 지난 선거가 36점을 마였습니다. 대단히 참 충격적인 여러분이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여기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특정 정당의 전산조작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그런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투표자 수가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653만 명이나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미 4월 10일 총선에 대한 아주 그림을 그려주는 데도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선거 문제 외에 오늘은 특히 2023년도에 가장 뜨거운 주제였던 생성형 인공지능 AI 이 부분이 이제 과연 버블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생성형 AI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밝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생성형 AI가 생성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를 더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소위 AI 열풍이라는 것은 2024년도에도 계속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이번 주 21일 날 엔비디아라는 그런 생성형 반도체 생산에서 아주 주도적인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시사는 과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큰 뉴스는 이 민경욱 후보를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에 보수 정당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사기를 저지르는 정당이 있고 선거 사기를 은폐하는 정당이 있을 뿐이고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수 정당은 그냥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니다마는 선거를 국민들이 하지 않고 선관위가 그냥 선거를 조작하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그런 나라에 살겠냐 이야기야 모르면은 그냥 살 수가 있죠. 모르면은 모르니까 그런데 선거 사기를 지금 밝혀진 것이 2016년이니까 지금 2012년까지 이제 조사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2012년도에는 사전투표제도와 비슷한 그런 부재자 투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2012년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2016년에 대한 제이아 h님께서 전수조사 3500개 은면동 자료를 가지고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전국적인 규모에서 관외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고 제외국민투표 조작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국적이지는 않지만 강원 제주 등 상당 지역에서 관내 사전투표까지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 또 보궐선거가 실시된 이후에 10년간은 완전히 대한민국 선거가 망가져버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됐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건국전쟁이 어떻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거는 역사고 지금 이 일어나고 있는 이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입을 다물므로서 그냥 자식들하고 그냥 선거부정 공화국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해가지고 역사의 물줄기는 바꿀 수가 없지만 이 사악한 일을 침묵한 민족이 저지릴 수 있는 그런 치루게 될 비용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아주 저가 볼 때는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닌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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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